아 그지발... 눈누나 개중신이거 완전... 간단한데... 아아씨... 바카자 내 시바쿠저 아따라 uh 으 저요하나? 왜 안떻게 초반게는 지금 핵포도 못맞아 총리가 없을듯 히힛 한 번 할 때만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랬는데 전원 벌어야되고 와 미치겠네 간타하우스는 저 4배 3짜리도 못 먹는데 전원 벌어졌다 전원 벌어집니다 님한테 집중하십시오 전원 벌어집니다 이 일과를 전부 수업으로 이쁜지마 out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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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하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와나와. 미치겠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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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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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한 공격을 내기고, 이 적은 공격을 제거하지만, 이 적은 공격을 제거하여 있던 적은 공격을 제거하여, 이 적은 공격을 제거하는 것이다. 뭐지?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